뉴욕주가 서류미비 불법 체류 노동자를 위한 21억 달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. 계획에 따르면 뉴욕 내 30만 명의 서류미비 근로자들에게 최소 3200달러에서 최대 15600달러까지 지급합니다. 근로자들은 주로 최전방 산업에 종사하는 주 노동력의 5%를 차지하며 이들은 약 11억 달러의 주세와 지방세를 납부합니다.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입은 타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금융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뉴욕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특히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팬데믹 사태 동안 경기부양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 또한 없었기 때문에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해당 기금은 팬데믹 사태 이전 미국에 거주했고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대상이며 재정정책연구소는 뉴욕 내 서류미비 노동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9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 짬도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